한국의 프로그램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종교 진짜 재밌었어 제가 딱 회사 오자마자 첫번째 본 그땐 연습생이었죠 사람이 마크 형이랑 엔이스티의 태용형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겨서 S맨 그 회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지하도 박형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I saw Mark and Taehyung and they were so good looking and they were so good looking and I'm like And Cholla wanted to clarify, Taehyung 형 장난이야, 너가 잘생겼어 요즘 Cholla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물 우유 나 맞췄거든 비타민, 에너지, 워터 그냥 물 그니까 비타민, 에너지 빼면 워터 아니야? 그냥 워터 이거 정답으로 할까요? 말까요? 말까요 말까요? 마크가 유치해 귀여워 애기야 그래서 삐지면 만약에 나한테 삐지지 않아? 버릇이 나한테서 나한테 삐졌구나 생각해 나한테 삐진 거였어? 나한테 삐진 적이 없어 있어 옛날에 엄청 옛날에 말 걸었는데 무시하더라고 계란 껍질 심해도 돼 괜찮아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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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노답이다 그렇게 못해? 문단의 골키퍼는 천러군요 천러입니다 아 천러구나 아 귀여워 천러씨 왜 이제 오냐고요 천러씨 오늘 행사 소개 및 사회자 행사 아 근데 얘가 있어? 얘 마피아 할 때도 사회하면 안 되는데 사회자 행사 천러입니다 반성은 크게 마크의 졸업식 조 조 조 조 조 저번 달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은 어제가 줬어요 11월 22일에 천러 생일인데 그때 옷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야 뭐 갖고 싶냐 하니까 진짜 말해? 막 그러는 거야 아 근데 형이 살 수 있는 거 말해? 형이 살 수 있는 거 말해야지 그래서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뭐 필요 없는데 뭐 후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후디 몇 개 다 보내줬단 말이야 이런 거 그래서 아 이건 좀 아 여기가 좀 아쉬워서 아예 다른 거 아 이건 좀 아 여기가 좀 부족해서 다른 거 이렇게 한 1미미 다 하다가 결국에 골랐다고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또 안무스포 같은 것도 그냥 또 마음대로 막 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리더한테 좀 많이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리더를 리더한테는 안 혼나죠 아 리더를 혼내시죠 네 맞아요 너같이 다들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 아 이것도 정답 그게 없잖아 있어 아 있어? 어 그것도 좀 이상한데 뭐야 뭐야 나 모르겠어 제가 나도 생각해볼게 남이 오질 않아서는 꿈을 내가 그려 여러분도 없는 곳에 아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들 뿐이었으면 네 생각에 아침까지 베개 가둣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운영하셨어? 모른척하지마! 모른척하지마! 김경언니 오늘 왜 이렇게 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뜨거워요. 재민이 항상 감기 걸리지 말라고. 감기 걸리면... 혼내주세요. 항상 혼내잖아요. 근데 자기가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 참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여러분들. 뭐하겠는거야 감기를 걸려? 저걸로 진짜... 저걸로 너무 웃겨. 아 그때 방송 처음 했을 때 진짜... 불 끄고 방송하는 줄 알았지. 자 왼쪽으로 한 칸씩 하나 둘 셋 아이구 그렇지. 이거 goog本 자꾸 아, 나는 특히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저는 음식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은 음식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두 잔잔하고 dei 잔잔하고 제가 저기 한 잔잔하고 그것이 한국의 음식들의 소통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 이렇게 mark Под집어 있는 거 같아요. 아, 안 돼요, 천천히 난 정말... 아, 그게... 좀 더 잘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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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새끼야 뜬구나 많이... 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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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내가 너무 나빠 보이잖아! 야, 살 달린 안 해! 이따 봐볼께요 옆에 봤을때 누가 제일 멋있었냐고 으 으 으 으 으 어 막 국어 절은지 한테 중국어 부르면 화가 미국이란 똑같구나 근데 한국어 쓰면 런쥔이 그런 사실 한 한 것도 있거든 근데 그냥 반발하고 싶은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나들이 런쥔이 어디있어 그러면 런쥔이 형 이러다가 저한테 와서 런쥔이 꼴라야죠 그 게임에 도망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지절로 봐봐 나는 후생이 우리의 심폐 속볶이 찌개의 마음을 짜리어 마초 진 Jun간 나이도 마이 삼천지 가って 제 워추 너는 세계 전부 가다서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You're my missing puzzle piece The only thing I need To make my world completely picture perfect 야야 가사가 찍었잖아 여기 어디야? 여기 딱 보면 뭐가 보여 조명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더 제가 전체적인 감독님들 카메라들 스태프 매니저 형들 전체적인 걸 보라고 여기 식탁 같아요 아 그치 저는 굉장히 집돌이기 때문에 아직 서울에 살면서 남성에도 안 가봤어 그거 개인 취향이지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굳이 굳이 왜 나가 집에서 놀면 되지 맞아 집에 친구 부르고 왜 나 안 불러 응? 응 응? 응 넌 올 수 있잖아 굳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오잖아 잘했어 위해 찾아줘서 고마워 하하 어? 어? 어허 도움을 요청해 셜라가 가장 귀여웠을 때? 좀 많이 과거야 많이 과거를 힌트는 추인껌 때야 근데 스케줄 중이었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귀엽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최근에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치 그때 안 친하니까 귀엽다고 생각할 일이 없지 영상 봤어? 응 영상이었어 콘텐츠 느낌의 예능이었어 학교 콘텐츠 학교 컨셉 맞아 아 진짜? 뭐 했는데 나? 그때 영상을 보는데 너가 그 영상을 봐? 너 한국어 하는데 너무 귀여워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그때 귀여웠는데 지금은? 지금 귀여워? 가끔 무섭긴 한데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또 만들어지 2010 좋아 그bridge 선생님 되면 또 뭐 할 수 있을까? 이미 면허 딸 수 있죠 면허 딸까? 같이? 다 살까요? 다 썼어야지 좀 enhancing 호들아 진짜 네가 숨겨 maar 네 둘이 뭐 아니 x 2 헤 professional NCT channel 뭐 하 Sis 잘 떨어진 거야? 진짜 떨어졌네 올라가 옆에서 굉장히 농구 영상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루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귀여워나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또 재미없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재미없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혼자 볼게요 일단 TV가 좋아야되고 그리고 TV도 커야되고 TV도 커야되고 아니 추천해달라며 그래서 내가 알려준거야 근데 TV이 비방이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 하기 전에 그녀 한번 보여줘 그녀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야 거의 운명의 만남 사랑에 빠졌어 천러 이건 형이 가져갈게 오케이 아니 너가 OK 하면 안되지 우와 라면 있어 와 진짜 형이 네 OK라 계속 정지되 낯선 감각들이 내 몸을 지배해 There was no you, there was no me 아 이정도면 맞게 할까요? 네 여러분이 맞게 하고 싶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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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트잎 아니 그 짐 우리 짐 절대 안 싫어 아 다들 뭐 했어 오늘 야 야 땡 하이파이브 진짜 진짜 왜 천러야, 왜 천러야? 옆에서 계속 하자 하지 마, 하지 마 드림쇼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막 이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잖아 나 천러 아버지, 천러 아버지 천러 아버지야? 처음부터 우리 7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바를 안쓰잖아 우리는 우리가 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천러가 우리 아버지야 아니, 내가 아들이야 아빠 그것만 딱 맞았으면 되는데 잘했어 아니, 멤버야 형한테 쏘겠냐고 9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혜지 NCT에서 해찬 형 같이 노래 최고다 어? 나 몰라 근데 솔직히 해찬 형이 더 좋아 아니야, 천러 아버지 잘하잖아 근데 타이틀곡도 하나요? 타이틀곡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좀 고민을 해 볼 의향이 있나요? 장난이 아니고 타이틀곡 무조건 해야죠 아, 그쵸 와, 둘 다 진짜 와, 둘 다 진짜 최악이다 당연히 B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차라리 A야 나는 코 거는 게 안 들려 그냥 장난치는 게 짜증나잖아 장난치는 게 짜증나 A야 A로 선택함으로써 해찬 씨가 약간 TMI 어제 늦게 자서 오늘 지각했다 저는 그래도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지키지마 증인 borrowing 항상 우리 준비하잖아 EHello 예인 네, 정말... 세이 м 세이 어어 한국어말 몰라요 샤넬한국어 아 그 룰러? 룰러? 한국어말 몰라요 외국어 장기자랑의 승자는 뮤비를 찍을때 마크형이랑 부영형이 마크형이 음료수 보내줘서 음료수 보내줘서? 나 몰랐는데 진짜로? 뭐 보냈어? 음료수? 커피랑 이런거 다 아 스타벅스 다 다 동영이랑 보내준거야? 응 아 진짜? 우리 셋이 순서 정해서 아 예 하세요 하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안 내면 진건가요? 내가 먹을만큼 분량을 먹어서 세번째 사람까지는 아예 이걸 다 마시는지 서로 좋아지는지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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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이 EDM에 헤비메탈이 약간 섞여있다고 들었어요 먹방 아니구요 컴백쇼입니다 이거 어려울거야 어렵게 썼어요 이거 어려울거야 이거 진짜 어떻게 지금이라도 맞추실 분이 계시나요? 틀리고 가야 될거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런닝맨? 정답은 해찬이 부터 해찬이 부터 해찬이 부터 해찬이 부터 봐봐 이거야? 이거 이거 제노가 민트 초코 좋아하고 제민 형이 다이기 우유 좋아하고 박지션 주리와 지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교가 내가 하는게 재미없잖아 제노가 재밌어 철로면은 이거 밖에 안 하나 응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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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한테 KF 때도 알려줬잖아 하나 둘 셋 둘 셋 아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팔찌 만들고 있잖아 앞 아 아 역시 똥 사 제민이 오늘 철로랑 놀아주는 삼촌 같은데요 진짜 짱마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어 샤마 타채에 다 써 пока 오이 이걸 어떻게 하겠... 나는 이거 뭐지! 그래도 저의 NCT 4살이 됐는데요 블루레드 Rather 주 Otastian 마 기다려라 내가 블루레드 딱 맛있게 만들어 줄게 딱 만들어 줄게 두명 두명! 두 명!! disposition 대걸레로 날 밀지는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뒤쪽까지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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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친구지.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누구 거야? 어? 너 걸로. 내 거? 왜 내 거야? 나 졌어? 또? 나도 나 해도 돼. 나도 해도 돼. 어? 나 형 멘트 할 거야. 무슨 멘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형 말 좀 잘 들으라고. 형 미안해. 다음 생일 잘 할게. 맞으면 죽잖아. 잘 보이실까요? 좀 죽으면 인을 해줘야 돼. 더 크게 얼굴 쪽을 살짝 말려와서. 야야야야야. 왜 저거? 아 야야야야. 야야야. 전라야.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뭐 삼았어. 적당히 하라고. 재밌겠다. 완전 어딘지 학교. 정말 재밌어 보여? 아 재밌어. 그럼 다시 나가서 그쪽이 딱 말러와. 응 아니야. 저는 이게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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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진심이야? 진짜 천러의 토크야. 3. 이 말하는 게 진짜 진짜 잘했어. 역시. 아이고. 부끄럽게 왜 그래. 지선 씨는 뭐 잘생겼으니까 어떤 거 입어도 잘 나와요.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잘생겼다는 말 처음 들었어 지금 뭔 소리야 야! 나 진짜 소름돋았어 야 생각해봐 내가 잘생겼다고 했어 안 했어? 생각해봐 그건 그냥 한 마리가.. 암튼 근데 조금.. 어떤 거 보여줄까? 서퍼럭! 쥐서퍼럭! 천러랑 지성이 운명이에요 운명이죠 난 이거에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요? 자부심이 있어요 NCT를 위해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연히 만난 관계 그리고 여기서 만나고 또 못 알아봤어요 어머 어머!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 진짜 한국 도착하자마자 저 한국 사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그 친구 한 번 그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여기 진짜 대박이라니깐요?